장위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장위주식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아이돌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정말 사고가 유연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을 픽픽할 수 있는 그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제가 그만큼 존경하다는 의미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간 장위주식 시장을 또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주간의 장위주식 시장 늘 뜨거웠습니다 역시 크래프톤이 한주시장을 장식했고요 한주간 이슈를 살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크래프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모가를 10% 할인해서 기존에 45만 8천에서 55만 7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40만원에서 49만 8천으로 거의 10% 낮춰서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비교 대상이었던 월드디즈니라든가 워너듀은 뺐습니다 뺐고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정정 요구사항 자체가 밸류의 문제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의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연 이 공모가 밴드가 정상인가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서에 의해서 오늘 크래프톤은 정정 요구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공모가를 낮춰서 제출했다 그 뜻은 기존의 공모가가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크래프톤은 시장을 리드하는 좋은 주식입니다 사실입니다 외가 히트 게임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3&1K를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지만 현재 시장의 주가가 단주 형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좀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회사 자체는 정말로 좋은 회사다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IPO 연기 소식 살펴봤고요 그렇죠 오늘 기술특래 기업으로 상장하는 오비고가 우리가 자율주행차입니다 AR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강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연 이틀간 청약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청약에 참여해서 이익을 보는 게 좋다 오비고, 오늘, 내일, 연 이틀 청약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우량하고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술특래 상장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들어가서 수익을 내도 안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카카오뱅크 공모가 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3만 3천원에서 3만 8천원 우리 장액가격이 9만 5천원이었습니다 3분의 1 가격이죠 상당히 많이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담 밴드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18조 우리가 KB금융이 20, 한 2조 갑니다 신앙금융이 20조 3위 기업으로든 은행업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크래프트와 달리 시장의 낮은 공모가를 제시하면서 공모 흥행을 노릴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5만원 이상은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공모가에 들어온 카카오뱅크는 한 번쯤은 공모주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레오도 드디어 상당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죠, 보시면 이 크래프튼도 봤을 때 넷마블 레오 바람의 나라가 성공했습니다 구글 게임의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에 힘입어서 넷마블 레오가 6월 25일 날 상장 A, B 심사를 접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이미 이 주식은 KOTC에 있고 이 방송 1년 전에도 부터 이 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넷마블 레오 지금 게임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우리 검은사마 드디어 펄오비스가 모바일 게임을 판호를 받았습니다 하나 둘씩 판호 시장이 열리면서 드디어 게임 시장이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도 크래프톤이 상당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게임 주식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서 한 주간의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진짜로 게임주들이 거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IPO 시장에 있어서도 게임주들의 행진이 좀 돋보였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종목들 시세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한 주는 어땠을까요? 아니면 시세표를 보겠습니다 현대 ENG가 100만 원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회사지만 주간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고 계속 더더지게 간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제는 아주 급해졌습니다 특히 MZ세대가 장유식에 들어오면서 늦게 가는 주식에 대한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현대 ENG는 현대 시장이 10년 가까이 있는 종목입니다 비상적으로 그래서 주간사 선정이 되면 130만 원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어떤 뚜렷한 방향점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반목을 잡고 있습니다 105만 원에 어제 이번 주 한 주 가격을 형성했고 LG CNS 변동이 8만 4천 5백 원 카카오뱅크가 앞서 말했던 공모가가 공모가가 3분의 1 수준 장유식의 3분의 1 수준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7만 8천 원까지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는 9만 5천 원에 거래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카카오뱅크도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흡사였고 이 뜻은 뭐냐면 늘 주장하지만 단주 거래로서 기준가가 정해진 장유식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매도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가 매도물은 우리 사주가 불가합니다 기관들은 팔지 못하기도 못 팔고 있고 우리 사주 물건이 나와서 시장을 형성하는데 이 가격의 형성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9만 원, 실은 13만 원까지 만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그건 지속적으로 공모가 논란이 아니라 고평가 논란에 휩사했던 종목이고 드디어 공모가가 나오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7만 8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크래프톤도 정정 요구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한 62만 원까지 봤는데 55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거의 10만 원까지 밀렸지만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오늘 정정 신고수가 들어가면서 크래프톤의 방향은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일정도 8월 2일, 3일로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크래프톤은 중국 문제가 잘 해결되고 판화 문제까지 해결되고 특히 인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임에서 합니다 눈이 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추천하고 있죠 7만 7천 5백 원은 서서히 아마 8만 원 조만간에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해보고 두나무도 36만 5천 원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상화폐가 4천만 원을 짓고 다시 4천만 원이 무너지고 정말 요즘 변동폭이 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사항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의 주식은 크래프팅이 빠진 상태 이후에 가장 큰 2021년 하반기를 이끈 대장도로서는 두나무를 예상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두나무 주식이 통일주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움직일 때마다 두나무 주식은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동안에 주식이 불안정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안전 자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상 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올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간에 한 3, 4년 후로 보고 있다면 장기적 투자 관점점은 두나무가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드디어 2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만 원대 주식이었는데 2만 원을 찍었습니다 두 배가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상당히 바이프라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장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프렌드의 브랜드 파워는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존에는 여타 안마 의자와 격차를 계속 벌리고 가면서 바디프렌드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상장 호재까지 포함하면서 2만 원 고지를 가볍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이 주식은 추천해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큐라티스도 1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큐라티스도 앞서 말한 대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 백신 그 다음에 mRNA의 완성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더나나 하이다가 국내 생산을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큐라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상당히 낮다 이유는 작년에 큐라티스가 상장되기 앞설 때 2만 8천 원에 갔습니다 심사한 척으로 자진 철회했습니다 공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잖아요 회사는요 좋아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작년 찍었던 2만 8천 원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보면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프레즌도 300원 정도 올랐는데 2만 8천 5백 원에 살리기 피바, 리퍼블리카가 좀 밀렸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토스 아닙니까 토스가 증권업에 진출했죠 은행도 진출하지 않습니까 증권업은 아마 키움증권을 잠시 걸 것 같고요 이 피바, 리퍼블리카 이용자 MZ입니다 2천만 명입니다 회원이 2천만 명, 2천만 명의 회원들이 분명히 토스뱅크, 아마 카카오뱅크 시장을 잠시 걸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잠시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비바, 리퍼블리카를 또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야놀자 9만 8천 5백 원입니다 실은 야놀자 주식은 상당히 고가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쿠팡의 효과로 올 상반기 6배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야놀자의 주식도 제자리를 잡고 기본적으로 비전펀드가 1조 이상의 투자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고러스도 백신 문제도 러시아 백신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입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9만 4천 원까지 밀렸고 한중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번 한주를 똑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좀 굵직굵직한 종목에 대한 상장 이슈가 크다 보니까 밸류 문제가 계속 따라붙었던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한주간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장애 주식의 상승 구간은 앱서 말한 대로 심사를 청구했을 때 심사가 승인 났을 때 통과 통과됐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올라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크래프톤과 카카오 밴드 역연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장애 있는 대여주들 특히 IPO 대여주들이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이 심사를 통과되고 도리어 가격이 뒤로 밀렸고 카카오 뱅크가 심사가 통과되고 청약 일정 공급과 밴드가 나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앞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형주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주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기적 투자로서는 절대 장애주식은 성공할 수 없고 최소 장애주식은 장기 저축 상품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주간의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 인사이트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장애주식 조금 더 잘 배워볼까요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장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해요 먼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5시 30분 생방송을 꼭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시청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 후에 질문으로 소장님께 답변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아 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실은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 들어왔 특히 상장시장에 들어왔 제재를 거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올해 딱 SD바이오센스를 한번 걸었고 그 다음에 크래프턴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정정요구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서류가 미비하거나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흐리기 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요구하는데 정정요구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크래프턴의 정정요구를 보면서 밸류의 조정까지 금감원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이 상장시장 특히 상장심의를 끝나고 통과를 앞둔 기업에 정정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오는 파장은 득보다는 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정요구서는 개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도한 개입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요구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시청자분께서 있으셨나 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도착을 한 걸 보니까요 오 왔네 소장님 왜 우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삽니다 가격이 팝니다 가격보다 높게 사이트에 기재가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장애 주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증권플러스라든가 기본적으로 서울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전화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보시면 사이트에는 매도물과 매수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크래프톤의 예를 나왔는데 팝니다가 53만 5천원이죠 그렇네요 팝니다가 60만원 이게 가격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팝니다가 53만 5천원이면 60만원 있는 사람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다가 팝니다가 높나 이건 바로 공매도 공매수다 가격에 정확하게 개인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증권플러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증권플러스는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곳이면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정을 해야 되죠 어떤 자정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1일 거래에 올라간 매도물은 매수물은 그 다음날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 가격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사고 팔 때 경쟁매매 아니겠습니까 걔들은? 그런데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다 그런데 장애주 측이 증권플러스인가 서울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은 어제 쓴 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볼 수 있군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 공매수가 심해야 되고 특히 증권플러스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 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은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증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이 가격은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어민이 개인들이 쓰는 사이트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정도 팝니다 삽니다가 역정되고 있는 공매도 공매수 물량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적정 밴드가를 정해서 어느 선을 벗어나면 가격이 쓰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도착한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음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장애 주식 가격은 누가 결정해주나요? 장애 주식 거래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초보자들이 사이트 비교해가면서 가격을 알기란 사실 쉽지도 않고 그렇죠 어떻게 적정 가격을 또 알고 장애 주식 가격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안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들이 안 합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 간의 이게 상대 매매입니다 장애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현재 있는 장애 주식에 있는 카카오 뱅크 또는 크래프톤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만든 게 아니라요 어느 누가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바로 개인들이 주식의 가격 형태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각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플러스 서울 거래소 비상장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금융투자고는 다 가격이 틀립니다 특히 이것들은 개인들이 거래를 하고 특히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요즘 내가 보이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유안타 증권이 가장 먼저 증권사 중에서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비상장 레이더가 가장 안전하게 중간에 증권사 직원이 개입돼서 매도자와 매주자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경매할 수도 없고 가장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플러스라든가 서울 거래소는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공매도 공개소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안타 증권의 비상장 내전은 가장 오래되면서 증권사 직원이 직접 매도자와 매주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적정 가격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가장 많은 주식이 있는 38 커뮤니션 도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럴 때는 앞서만한 증권 플러스 서울 거래소 유안타 있는 비상장 레이더 그리고 마지막에 사설타 있는 38 커뮤니션의 가격을 총합적으로 비교해서 적정 가격을 상장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에는 적정 가격을 우리가 잘 포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한 분들 Q&A 시간에서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 분명히 고민되실 겁니다 이 다음 시간, 이 시간에서 저희가 포착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나도 있다 하시면 이쪽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꼭꼭 놀러와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막제ещ 소장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아 그러면 나도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거든요 자 그럼 이 용기와 힘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이 미래 상장 기대감이 높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유망 종목 좀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2021년 하반기 유망 종목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저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애 주식은 저축 상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한 주 두 주 또는 열 주식 이렇게 저축처럼 사모으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한 추천하고 있는 바디프렌드나 큐라티스, 누닛 또는 뒤에 있는 두나무라든가 서울 로보틱스, 피바, 리퍼블리카 이런 회사들은 있잖아요 저축처럼 매달 사는 주식입니다 바디프렌드에 상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1등만 사는 겁니다 큐라티스 상장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반기죠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은 필요가 없다 왜 사냐 호재가 있어야 되네요 호재가 명확히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만 사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저축 상품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 상품이 아니라 반드시 저축 상품으로 봐라 앞서 말한 주식을 한 주, 두 주, 열 주 이렇게 사라 돈이 100만 원씩 100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주식을 사지 말고 분할해서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6개 종목을 한번 선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디프렌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사도 좋은 주식이고요 큐라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 백신 이상 완료 이후 시약층의 결과가 대기되고 있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눈이 또 국내 해설케어 기술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A를 받은 곳은 유일합니다 10월 달에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보면 두나우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는 통일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두나우는 반드시 편입할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 로보틱스 자율주행의 눈이죠 전세계 라이더 시장의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시장인데 120여 개 회사들이 반드시 하드웨어 시장이 있는 애들은 이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좋은가 이 정도로 완벽한 회사 바로 서울 로보틱스 좋습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비바 리퍼블릭 한번 보겠습니다 토스웹 운영하고 있죠 은행, 증권 다 진출했습니다 아마 보험까지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도 가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인터넷 시장 특히 플랫폼 시장 2천만 명의 회원을 보호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릭 성장성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안전한 추측입니다 실은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장애 주식은 2천원, 3천원짜리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한 상장의 의지가 보인 주식을 편입해야만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해 갑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한꺼번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희납으로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장애 주식이고 이 장애 주식은 저축의 상품일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하는 돈에 있어서의 안정성까지 고려하셔서 유망 종목 픽해 주신 거니까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 주식에서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저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장애 주식은 살금살금살금 걸어가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살금살금 걸어가서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해서 정말 신중히 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살며시 신압으로 수익에 젖어 들어가 볼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